지금 바람이 희살리는거 봐 아 이거 왜 안말라 이거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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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는 거 찍자 너 무슨 소리가 아파말나? 시간대가 너무 가시죠 제가 헹궈 드릴게요 형 이거 여기다 줄게 원호야 그래도 자신께 직원분께 너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반갑습니다 저는 와나나 아시나요 혹시? 아니 너를 소개하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원호부라고 합니다 아 네 머리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멈추는 건 뭔가요? 아니요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오늘 방송에 곧 머리 감기가 나왔네요 근데 지금 이 다운펌 약이 독이 좀 센가요? 얼굴이 많이 부은 것 같은데? 이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연아 구독님이요 무슨 작용 사오게 해주세요 자 한번 누워볼까요? 네 좋았다 머리 감고 드릴게요 아프리카 스타일은 보통 여기에다가 얼굴에 물을 부어요 어?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진짜요? 아 네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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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살이세요 정신 안타지 다시 물 뿌릴 거예요 네 흠 흠 아잉 어 근데 뭔가 벌써 약간 샤프해진 것 같은데 맞아요 옆에 깔끔해졌어요 아까 막 덥수록했던 것보다도 다운품 잘 됐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자 와 야 너 옷 닿았어? 아 정말 지렸네 지렸네 이제 머리 커트 할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나요? 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치 아프리카에서 더 한 것도 할 수 있어 남들은 이렇게 당하고 싶어도 못 당하거든요 맞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맞아요 오늘 잘생겼네요 네 괜찮아요 흠 흠 흠 흠 질문이 끝나게 돼서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일 거예요? 저에게 맞는 스타일일 거예요 아아 이게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에요 저는 솔직한 편이에요 좀 많이 되는 건 된다 되는 건 안 된다 원호는 되나요? 안 돼요 근데 노력을 하는 거죠 저 뒷머리는 살리는 건가요? 라는데요? 요거는 썸네일을 잡아줄 거 원호가 예전에 한창 여기 밀고 여기 밖에 싹 기르고 있었거든요 이건 진짜 싫어해요 사람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혹시 아일랜드라고 봐 그치 한 번이 맞지 원호야? 한 번의 경험 근데 한 번의 경험도 소중해요 그치만 같이 봤어요 아하하하하하 양의 개인사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어 들어가라 네 오 근데 진짜 깔끔해졌다 오 근데 훨씬 나왔대 확실히? 뒷머리 썸네일 잡아드릴게요 人호가 어 지나고 왜 영상져모...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이거...이거 괜찮은 거예요? 왜? 왜? 예 죄송한데 혹시 이쪽에서 프로피셔널 표정을 혹시 좀 아실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자, 숙여 드시고. 이제 시작이에요. 적나라하게 과감하게 할 거예요. 숙여 보시고 고기 드시면 안 돼요. 네 그때를 오야 일단 제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나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다시 치즈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털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얀 면적이 나와요 뭐가 아프하는 거 같아 아 그럼요 보여드릴까요?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거 들고서 이 거울 보고 있을게요 자 들고서 가만히 있으세요 그대로 둘러볼게요 괜찮아요 이거? 아 그럼요 이쁘죠? 이쁘죠? 예 자 천천히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남캠은 옆모습도 중요하고 어 맞아요 앞모습도 중요한데 뒷모습마저 중요하거든요 층초때 그렇지 아니 뭐예요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?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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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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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원호야 봤어? 뭐야 어어 원호야 배워라 너 다시 볼 꼭 봐라 오늘 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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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휘탈리는 거 봐 아 이거 왜 안 말라 이거 아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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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무인 거 같다 동무인 거 같다 아 하하하하 부러워요 그 멤버 아아 들어오실래요? 들어오세요 아 아 그래요? 네 임시방편으로 좋아요 하하하하 자 그럼 이제 아래를 한번 밀어볼까요 드디어 오 느낌 약간 여드름 짜는 점심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순간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사이다로 환호할 시간 가자 아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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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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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헤어라인 목선을 성형시켜줄 거예요 오 왜냐면은 목선이 머리 이렇게 사각으로 자라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이뻐요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움직이면 정말 목 잘려요 이번에는요 섬세하다고 이게 마지막 핀널로요 어 뭐예요 그거예요 머리 이제 살짝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아 매직 매직하는 거구나 약간 오 이 한 번 봐줄래? 오 뭐야 왜 이래 야 오늘 출연적이다 저희 이제 행군은 아쉽죠 네 이번에는 그거 좀 선거해주시면 너무 아파갖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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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이거 으 으 너무 좋아 맛을 느끼는 거지 끝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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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오 이거 괜찮은데? 너무 예쁘다 머리 306 어라운드 어라운드 스브라구 오 야 훨씬 나 우와 어 뭐야 이거 하하하하 너 어디까지 올리려 바디를 어 야 진짜 너 머리 진짜 훨씬 낫다 미션 아 5초로 감사합니다 5초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줘요? 하하하하 제 소리를 어떻게 냄새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는 아프리카에서 봬 하하하하